안녕하세요 원전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 네 나이리 선생님도 좋은 아침이에요 자 이제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러 가보죠 네 자 출발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버스가 고장이 난 모양이에요 어 어머나 그러면 어쩌죠 애들을 데리러 가야하는데 음 어쩔 수 없죠 학부모 분들에게 며칠간은 직접 아이들을 데려와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전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리아 아직도 유치원 버스 안 왔어? 응 엄마 아무래도 선생님이 우리 집 이사 간 거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가 전화해볼게 음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어머님 전 아이리 선생님입니다 아 네 오늘 유치원 버스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서 마침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뭔 일 있나요? 아 오늘은 버스가 고장나서 불편하시겠지만 직접 아이들을 데려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이구 어이구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이따가 뵐게요 마리아 마리아 유치원 버스가 고장나서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자 아 그렇구나 엄마 나 그런 데 걷기 힘든데 어부바 해줘 어부바 마리가 아기야? 이젠 걸어 다녀야지 아아 싫어 어부바 어부바 해줘 어부바 해줘 아유 알았어 어부바 해줄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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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그래 어부바 해줄게 아유 아유 어휴 달려 달려 마바잉 다녀오겠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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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이천이다 아휴 마리아 아버님 오시는 나 고생 많았어요 어휴 아니에요 이따가 유치원 끝나면 또 데리러 오셔야 돼요 유치원 버스는 내일 수리가 끝난다니까 오늘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아유 물론이죠 마리아 그럼 이따가 보자 오늘 내가 제일 먼저 데리러 오실거지? 내 친구들 엄마들보다 먼저 오실거지 그치? 아유 물론이지 끝나자마자 엄마가 바로 올게 엄마 빰빡하지마 약속이야 그래 약속 아휴 이따 봐 마리아 마리아 어휴 아이고 마리아 들어가자 네 안녕 얘들아 들어가자 안녕 빨리 안가 얘들아 오늘은 우리 엄마가 제일 빨리 오실거야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날 너무 사랑하시거든 에헴 나랑 엄마는 약속했거든 난 우리 엄마가 무조건 제일 빨리 올거야 엄마가 절대 안 깜빡한다고 약속했어 그게? 그럼 내기 할까? 진 사람이 과제 사는거다 벵구야 너도 낄래? 어 나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릴래 엄마도 바쁘니까 천천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처럼 좀 많이 느리고 그래 그런 말이야 너랑 나랑 내기하는거야 그래 아 드디어 집에 혼자구나 어휴 커피 한잔 해야겠다 어 아 맞다 아침 먹고 설거지를 안 했네 설거지 해야지 어 아 맞다 아 진짜 빨래를 거둬야 했지 내가 빨래부터 거둬야겠다 아 왜 이렇게 덤벙거리는거야 어 어 어 어 여기 귀여운 고양이가 있네 어머머머머 귀여워라 어 야옹해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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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귀여워 어휴 잠깐만 나 여기 왜 왔더라 어휴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 왜 자 수업 끝났어요 자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테니까 조심히 집에 가도록 하세요 야옹 이제 누구 엄마가 더 빨리 오시나 내기하자 응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안녕 내일 봐 아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오는거야 야옹 낸소리 땅땅 치시더니 불안한가봐 너야말로 초조해 죽겠지 아니거든 우리 엄마는 지금쯤 오고 계실거라고 과자나 살 준비하셔 채 덩치뿡 어 엄마다 엄마 탱고용 엄마 빨리 오셨네요 응응 응응 집에서 한 시간 일찍 나와왔어 여기서 우리 집이랑 5분 걸리잖아요 엄마가 좀 느리잖니 자 가자 네 네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안녕 패배자들 뭐야 우리 엄마는 왜 안 와 우리 엄마 나 사랑한다는 거 뻥인가 왜 이렇게 늦게 우시는거지 그러니까 나랑 약속해놓고는 엄마는 어디서 모르는거야 응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완전 막 짱 드러나네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어머나 어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이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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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빨래를 걷는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 아휴 이걸 언짓하거든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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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거짓말쟁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면서 날 깜빡하고 엄마 미워 엄마야 계속 그 위로 잘 되시는거야 아 아 그래도 엄마는 오실거야 나랑 약속해 주니까 어 어 엄마다 엄마 아 엄마야 아 친똥아 엄마가 많이 늦었지 왜일이 생겨서 엄마 왜이렇게 늦었어 아휴 미안해 아들 응 그래도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마리야 나 먼저 갈게 내가 이겼다 내일 과자 사는 거 잊지마 응 응 잘가 잘 있어라 패배자 가자 엄마 가자 우리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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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으시겠지 눌려달라 애들이 오니깐 밥을 준비해볼까 어 학교 달려왔습니다 어 리아 왔어 엄마야 아이 밥 줘요 배고파요 밥 음 알았어 마리야 마리도 나와서 밥 먹어 어 어 어 맞다 빨리 내 정신 좀 봐 내 정신 좀 봐 오늘 마리를 데리러 갔어야 됐는데 아 리아야 밥 대충 챙겨 먹어 어 혼자 먹고 있어 유치원장 다녀올게 어 바다리 아 아 아 아 엄마로 진짜 완전 아 검찍검찍한다니까 아 아 아 깜찍이가 아니라 깜빡깜빡이 있지 어떡해 바다리 아 밥을 뭐 해놓으셨을려나 아 아 아 아 면이 된장국이었잖아 안 먹어 êtes 마리야 잠시 너무 귀엽네 안녕, 나비야 아, 나비야, 아줌마가 간식 줄까? 띠용, 띠용, 이봐 귀엽네, 이 동네 고양이들은 왜 이렇게 다 귀여운 거야 선생님, 저희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지요? 분명 빨리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아마 뭔가 바빠서 그러신가 봐 말이야 선생님과 같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네, 아이고, 졸려 엄마 꿈꾸면서 좀만 자게요 응, 그래 야옹아, 맛있니? 귀여워 거기서 뭐해? 응? 어, 여보 응, 오늘 빨리 퇴근한다 했잖아 응, 맞다, 그랬었지 아, 타, 집에 가야지, 가야지, 늦었다 응, 어, 그런데 여보, 뭔가 깜빡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놓고 온 기분인데, 뭐였지? 아, 뭐 놓고 온 거 없는데 빨리 타, 집에 가야지 뭘, 그래야, 뭐 벌고 없겠지 갑시다 아,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오셨네요, 같이 오셨네요 음, 집 앞에 만났어 어, 여보, 밥 안 먹었죠?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 음 아, 별로던데 야, 마리아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빠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네? 마리아 어? 너 어디 갔니? 어? 네? 엄마 마리아 어디 갔어요? 아까 데리러 가신다면서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 그건 안돼요! 마리야! 고속해! 마리 아직 있죠? 아니 많이 늦었대요? 네, 고마리가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엄청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비켜요! 엄마야! 마디야! 엄마 왔어! 엄마 미워. 엄마가 오늘 제일 늦게 왔어. 미안해 마디야! 우리 마디야! 다음번엔 콕콕 제일 먼저 올게! 절대 깜빡 안 하고! 그래도 엄마가 와서 좋아. 헤헤 업어줘. 그래! 엄마가 업어줄게! 여기! 가자! 우리 마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가자! 마디야! 이제야 퇴근하네. 퇴근하네. 끝!